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플러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살펴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플러트를 활용하는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이번 예제는 웹페이지에서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예제인데요. 최근에 테이블이나 프레임과 같은 엘리먼트를 사용을 자제하는 게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요. 이 플러트에 div 엘리먼트를 만들고 그 엘리먼트에 플러트 속성을 줘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결과값은 우리가 전 동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컨텐츠 리스트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하단에는 포터가 나오는데 이 포터는 이 오른쪽 부분이 더 길면 오른쪽 뒤에 따라오고요. 만약에 왼쪽 부분이 오른쪽보다 더 길어지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요. 그러면 이 포터는 왼쪽 사이드바 다음에 이 포터가 나타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면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엘리먼트 있죠? 위쪽에 아이프레임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현재 JSFeedery라고 하는 이 툴이 이 웹페이지를 아이프레임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HTML 코드를 보면 바디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엘리먼트를 감싸는 바디 엘리먼트 밑에다가 이 래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div 엘리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div 엘리먼트 밑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컨텐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엘리먼트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이 포터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엘리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포터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백그라운드 칼라가 지정되어 있는 엘리먼트가 바로 이 포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코드를 좀 보면 div 엘리먼트 클래스 네임이 내비게이션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부분, 붉은색 부분인데요. CSS 값을 한번 보시죠. 제 크롬 개발자도 일단 끄고요. 여기서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클래스명을 보니까 플러트 속성이 레프트가 되어 있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플러트가 레프트면 왼쪽으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텍스트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플러트 속성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오는 엘리먼트가 일반적인 엘리먼트가 아니라 플러트 속성을 걔 역시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건 차츠로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 엘리먼트는 플러트가 레프트고 그리고 width를 100px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background 컬러는 레드고 contents의 컬러, 즉 텍스트의 컬러는 화이트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컨텐트 부분은 플러트를 라이트로 줬습니다. 라이트면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것이 라이트 방식이죠. 플러트 중에서. 그리고 300px의 그린, 화이트 이렇게 지정이 돼서 현재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footer라고 하는 것에서 clear boss라고 하는 이펙트를 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는 조금 뒤에서 설명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html 코드와 그 css 코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설명 드릴 것은 바로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wrapper라고 하는 엘리먼트 민트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먼트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런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엘리먼트와 오른쪽에 있는 컨텐트 엘리먼트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엘리먼트, 두 개의 엘리먼트를 포괄하는 공통의 부모를 만들어 놓고 그 공통의 부모의 크기를 강제하게 되면 그 자식 엘리먼트들은 그 크기만큼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런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이 부모, 내비게이션과 컨텐트의 공통의 부모 엘리먼트가 래퍼니까 래퍼 엘리먼트의 css 값을 보면 윗스 값을 400 픽셀로 했습니다. 이걸 400 픽셀로 한다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 엘리먼트와 이 컨텐트의 엘리먼트를 감싸는 이 엘리먼트가 400 픽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400 픽셀을 준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래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네임이 없으면 화면이 무슨 홍해가 열린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되게 하려면 저것들을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래퍼고 이게 400 픽셀이 된 이유는 왼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엘리먼트의 윗스 값이 100 픽셀이고 오른쪽에 있는 컨텐트 엘리먼트의 윗스 값이 300 픽셀이기 때문에 왼쪽에 100 픽셀, 오른쪽에 300 픽셀을 더해서 400 픽셀만큼의 크기를 줘서 이 두 개의 엘리먼트, 즉 내비게이션 엘리먼트와 컨텐트 엘리먼트가 서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이 div 클래스 푸터라는 엘리먼트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면 클리어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클리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위쪽에서 등장한 엘리먼트가 만약에 플러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부터 무효화시킨다라는 뜻을 갖는 이 이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클리어보스라고 하는 이 이펙트를 제거하고 런을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엘리먼트에 붙었죠. 그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 즉 컨텐트 엘리먼트가 내비게이션 엘리먼트보다 높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푸터는 왼쪽으로 쫓겨넣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했었던 클리어보스라고 하는 이펙트를 다뤄서 이펙트를 부여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푸터 엘리먼트는 내비게이션과 컨텐트 엘리먼트 중에 더 긴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죠.